남집사 확실히 넓어 보이네 응 술벼놓게 그 절반이 호빡인가 봐 절반에 이제 상추 심고 쪽파 심고 꽃 심고 내 땅 만들 힘들어? 저기 있었잖아 맞다 너무 쪄가 배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해야지 기무도 심고 내가 물주기 좋은게 기초 한번 심어봐야지 하태꺼는 막 죽어분다 날씨가 더워서 이거 딱 만들기 힘들어 다시 이쁘게 되어버렸네 배추 심을까 배추 어제 비가 와느니깐 척척하구만 척척하구만 다시 손에 그리기 극이 치고 보기 자 배추 공연 배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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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